흥이 안 돼 난 도랑 거미야 죽어도 앞으로만 가 뚱뚱뚱 근데 나는 안 빼 우리 케인 뒤에 있어 아니 갱 압박을 넣어? 와봐 갱 녹턴까지 죽여 나는 백핑싱인데? 진짜 갱 왔나보다 오 진짜 갱 온 거 아니 뭐야 이거 빨리 표현해 왔어 왔다 탈리아 가고 있었네? 탈리아 가고 있었구나 3레벨 호! 아 너무 무서웠어 방금 끌렸으면 어 잠깐만 녹턴 탑이잖아 이 새끼 이거 너무 건방지다니까 1대1 떠 메가 서프터 담당할게 죽여놨네 그냥 맘에 든다 너 어 다음번에도 잘 부탁해 죽여놓으라고 잠깐 상대에게 힐이 없어가지고 힐값도 나올 수 힐값도 나올 만해 힐값도 나올 만해 이거 이거 라인 모아지 다이브 가능 바텀 다이브 씹 안 가능 이거 우리 한 명 죽고 다이브 당해도 이득 이거 위에 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Q 쓴다 근데 CS만 앞서가는 선이겠다 상대도 800점이었나? 갱을 안 당해줄 거야 잠깐만 아 아 와드 바꿔야 되긴 하는데 와드 튕긴다 튕긴다 호 오케이 당신이 와드 바꿔요 제가 와드로 오면 동선 제가 동선충이어가지고 잘 피해 내가 못 맞추나간거 너가 잘 피해 딱 보니까 까비 오! 와! 끌릴 뻔했어 와 어이, 쓰레쉬 잘한다 끌릴뻔했네? X됐다 죽여놓자 형, 그 앞에 거부터 쳤으면 어? 이러면 나도 살겠는데? 뭐야 흡수했다 갱 받아줬어요 갱 받아줬으면 우리 팀 뭐 해야 되는지 알죠? 형 그거 홀딩해주면 X나 멋쟁이 오? 마나 다 써 지금 다 써 서브 한 번 근데 형 마나가 하나도 없네 케인 왔어 우리 내가 마나 줄게요 곧 이거 비스켓 뜨거든요 비스켓 뜨면 우리 라인전 유리해지는데 아 이거 진짜 바텀 이거 아 근데 케인 우리 아예 반대쪽이야 정신 나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상대만 괴물 수 있을 것 같은데? 탈리아가 6렙 찍고 오는 거 아닐까? 그럼 불안한 거 생각도 하지마 하하 쉬워 난 비스켓 나오자마자 빠르 W 아 맞췄어야 되는데 비스켓 효과 극대로 잃어버린 그거 만화 회복이라서 바로 차 상대도 바로 빨았다 이거 아 뭐야 X됐다 우리는 비스켓이 없네 세상에 아 이거 나 진짜 손해보기 싫은 사람 요즘 아 인생 끝났다 아 진짜 너무 아 아파 나는 이래도 이겨 나는 이래도 제일 이겨 강우치 먹자 대 씻었으니까 사리자 어? 아니지? 죽어주는 건 매너 어? 블루 먹으러 가나 본데? 고맙습니다 이 라인을 밀 수 있게 해주신 당신 다리우스에게 따봉 드립니다 저 이제 갈게요 어? 근데 어차피 죽었을 거야 대씨 잘 썼어도 근데 블루 먹으러 간 거야 아 이거 다리우스 씨발 미드 아니었구나 이거 도망가자 형 아 진짜 너무 무섭게 한다 이 게임 아 근데 뭐 깡은 좋긴 해 어? 80개 원스면 스프레이네 아 3대 부터 시작이야 뭐? 어? 어 우리가 먼저 간다 여러분 아 잠깐만 여기 싸웠다 여기야 여기 여기 무조건 여기야 근데 나 안 보이긴 하거든 돌면 누구 있는 거 아니야? 죽여놔 잡았거든요 일단 대씨! 돌았다 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넘어오면 어쩔 거야 아니 원래 약간 진짜 면상에다가 거리 진짜 오지게 되면서 뭐랑 빨고 정신 나아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걸 대가리 맞아 죽었네 근데 나 분명히 아까 여기다 핑크 박아놨거든요 내 핑크 어디 갔지 근데? 한 번 더 아 아까 좌회전하면서 애들이 다 지었구나 핑크왕 다시 박을 거야 그것 때문에 죽은 걸 수도 있어 당황했잖아 내가 핑크가 없어져가지고 내꺼? 이건 이건 원딜거야 근데 진짜로다가 하하 너무 건방지다 끌려본 적이 없어 나는 아아 하하 근데 그러지마 재미가 없다고 나는 안 돼 이거에 그 그 오오오오오오오 다행이다 나는 살려줬구나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궁금하면 뒤지는거야 궁금해하지마 궁금해하지마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궁금해지면 죽으면 진짜 죽는건데? 궁금할만하네 근데 들어와봐 한번 아 너무 세다 근데 형 어차피 바로는 못 쳐야네 이거 지워 되는건지 솔직히 아 죽었다 이거 와 이걸 그냥 Th Not位M Nein 이게 W가 맞아? 진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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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媉 우리 일장이 없기는 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도우율릴술치 궁금합니다 유심리엌 여攻mera refreshing jm옸 무섙네 조심해 어어어어 근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1인분 학원인줄 알 거에요 조심해 아니 구라핑이 아니라 조심하라 ّ 어이 형 거 다시 못 그yo 한 번 그, 저거 다리우스 ant 끌리면 못살아 야 아和 Ros 네 과론가긴 한데 아 좀 자신감 있게 하자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죽은거면 누구 탓할거야 네 탓할거야? 아칼리가 먼저 죽었어 내 탓을 할 수가 없는거야 이거는 포킹해 주독 형 어디가 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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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형이 해낼거 알고 있을테니깐 백개 고맙습니다 대가리 그냥 암마 이 집 암마 존나잘해 다라당탕탕탕탕탕탕 이렇게 하고 도망갈게 좋아 이거지 아칼리 없이도 잘해 고맙습니다 백개 게임 끝날 만도 하겠는데 이거 아칼리 위드 띄었으면 게임 끝났겠다 이거 쓰레시 무조건 걸거거든요 우리 이거 타워 치자 이거 어 형 어디가 다이브 굳이 했어야 됐나 싶긴 한데 타워가 많이 아프네 나한테는 안날라오겠지 나는 아닐까야마 무조건 날라 대시 지금 어 안 날라오네 오오오오오오오 아 존야 못썼다 까비 비데스팅 잘했어요! 이걸 이 기능이 아니라 우리 잘했어요